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먹고 있었는데? 저기 있잖아! 저기 연보라! 아까봐! 그런가 보다! 야, 재정법 아니냐고! 오! 약간 재밌게임이야! 오! 진짜! 진짜! 사장의 20대 청춘과 열정을 불태워 조리하고 있대! 이렇게만 한 건가요? 예! 안녕하세요! 진짜 크다! 되게 유명같이 생겼다! 응, 가짜같아! 20대의 청춘과 열정을 가르신 게 많은 마디나 봐! 20대 셔츠? 먹지마! 안아보죠! 이제 먹자, 우리! 아, 근데 싫어하긴 싫어!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! 어떻게 먹냐? 진짜 재밌다! 뭐야, 이마에 이렇게 돼! 응? 빵 되게 부드러워! 어떻게 찍어놨어? 어떻게 찍어놨어? 뜨거운 거 같아! 안 뜨거워! 빵이 나있어! 응! 근데 이런 느낌이라면 더 상당히 강한 것 같아! 네, 그니까! 그럼 동대문 찍고 가줄게요! 회계장 건축가가 디자인한 회계장 건축가가 디자인한 예, 맞습니다! 자, 이제 이거를 하나씩 바구니에 두세요! 아, 이제 이거를 하나씩 바구니에 두세요! 사이즈가 더 괜찮아요! 사이즈가 더 괜찮아요! 그, 은근 크다! 그치, 얘가 누나 됐지? 응! 이거 괜찮지? 응! 이거 잘못하면 진짜 억울해! 그래, 맞아! 이 색깔로 우리 한번 구입해봐요! 여기 있어요, 소아야! 이런 거 영어 잘 봐야 된다고! 헛소리 써있을 수도 있어! 괜찮아? 이것도 많이 세고 다니긴 하겠지? 색깔이? 이게 잘 어울리는 거야? 응! 다들 잘 먹었죠? 네, 그럼요! 5만원 훌쩍 넘어갈려! 여기서 시작인가요? 그냥 어디든 시작이에요! 어디든 들어가면 돼요! 자, 다들 구경하세요! 여기가 동료입니다! 응! 여기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! 영숙이 밥도 필요하니? 어머, 어머! 여기로 가다 보면 믹스커피랑 그런 거 파는데 있는데? 왜? 나는 솔로 광수! 우리 살래? 상철이 아니에요! 아, 상철! 상철! 왜, 익숙한가 했어, 지금! 나 안 했어! 지금 이런 사람이 있었나? 여기도 안에 들어가면 그릇이 쫙! 그릇이 다 있어! 이거 한번 가볼래? 한번 가봐! 봄을 닦게 해봐! 도중! 여기가 한번 드릴 수 있다. 혹시 거기스 раск 응 어 이거 우리 집에 있었는데 이거 똑같아 이거 이거? 이거?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있었던 거야 이거 커피잔이랑 세트인데? 이거 우리 한번 보여주면 알걸? 대박 얼마이다 사장님 이렇게는 얼마에요? 22,000원 22,000원? 이 조그만게 얼만데요? 이게 7,000원 이것도 되게 귀한거에요 그래요? 조금씩 써주시면 안돼요? 20,000원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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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봐봐 이런데서 그때 막 로안도 돈 나왔을 때 골라서 산거잖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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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 야 근데 이거 명준이로 나뉘냐? 나 이런거 진짜 알지? 야 무조건 8,000원이라 해 근데 진짜 폴로 맞냐고 진짜 폴로야? 아닐 수도 있지 믿고 사는거지 왠지 아닐 것 같다 여기 뭐가 찍혀져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? 아닐 것 같다 그니까 이거 괜찮다 그렇지 그냥 막 들고 다니기엔 너무 좋은데? 아까 산 모자라 2,000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 2,000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 아까 뉴뉴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거? 근데 진짜 아까 산 모자라 2,000원 3,000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 보다 애기 간식거리 먹고 다니는 대금이야 괜찮은데? 이거 얼마에요? 3,000원? 진짜 나 하나 사도 돼 3,000원? 2,000원 해주세요 3,000원 짠 3,000원 짠 1,000원 짠 1,000원 짠 1,000원 짠 1,000원 짠 1,000원 짠 너무 하시네 귀여워 갑자기 샀어 예쁘지 않아? 어 괜찮아 유행이었잖아 이거 나 5,000원 줄게 명준아 나 명준이한테 2,000원 줘야돼 오빠 우리 하나 사줬다고 해 그야 나 1,000원 짠 나 2,000원 짠 나 2,000원 짠 나 2,000원 짠 그거 불러야겠다 틀어 아 힘든다 지쳤네 아니 그때 아까 그룹보는데 나와야지 이게 7,000원 말이 되냐고 난 이거 2000원 달러 갈 줄 알았어 좋은 거래가 맞아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라고 영국에서 어때? 영국? 매니진 코리아인데? 한 번 한번 하실까요?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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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요. 과자요. 진짜 이렇게 익었어. 매운데? 매워. 너무 맛있다. 야들야들. 너무 맛있어. 그냥 하나만 먹을래. 다가와. 너무 맛있어. 짠. 언니가 못냐 지금. 못냐 지금. 너무 맛있어. 얘가 밥뿐야 이거. 밥뿐야? 어 명순이가 이 시간대를 위해서. 니트를 입고 왔구나. 저거 작가 이름 뭐였더라? 셀베이터 있었잖아. 빨간 치마 언니 가는 거 너무 느끼하잖아. 저거 좀 먹어. 나 저거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게 잘할 것 같아. 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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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플스페이에서 만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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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